쇼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품질관리,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 또는 몰타르를 호스에 압송시켜 시공면에 뿜어서 붙이는 콘크리트를 쇼크리트라고 했는데 오늘은 쇼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일상관리, 전기관리, 기타 항목으로 구분되는 쇼크리트 현장 품질관리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 공부해보자 먼저 쇼크리트 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금 짚어보자면 쇼크리트는 통상 단위 시멘트량이 400kg·3제곱미터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장골제율 SA도 통상 60%를 넘겨 높은 편이야 굵은 골제 최대 치수는 통상 13mm 사용해서 10mm 사용으로 줄어들었는데 쇼크리트는 고압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굵은 골제의 크기가 커지면 쇼크리트 표면에 박히면서 구멍을 형성할 수 있고 골제가 커지면 쇼크리트를 운송하는 배관도 배관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덩달아 커져야 하기 때문이지 또 쇼크리트 배합 시에는 강섬유가 혼입되는데 휨강도와 휨인성값이 만족될 수 있도록 혼입량은 통상 최소 30kg·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 또 습식 쇼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하는 경우에는 슬럼프가 12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 다음으로 쇼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에 대해 공부해볼 건데 다음에 표에 주목해보자 품질관리 사항은 크게 일상관리·전기관리·기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일상관리의 항목으로 쇼크리트 배합은 매 타설 시 배합비와 사용량을 검사해야 한다고 해 또 시공상태를 관리해야 하는데 매 타설 시 쇼크리트의 부착과 성상, 반발, 분진 발생 등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는군 또 두께를 관리해야 하는데 원형봉·강핀이라고 하는 핀 등으로 매 타설 시 마다 확인해야 하겠어 또 변형 및 균열이 일어나는지 여부인 변상에 대해서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 또 전기관리 사항은 터널 연장 20m마다 쇼크리트 두께를 검측해야 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통해 재령 1일 강도를 확인해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과 휨강도 시험을 통해 재령 28일 강도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군 또 기타 관리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골제원, 급결제 및 현장 배합 설계가 바뀔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인데 단기 재령 압축강도 시험, 장기 재령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반발율도 측정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쇼크리트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자면 쇼크리트 타설 후에는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생을 해야 하고 쇼크리트 기계 조작원과 타설 인원 간의 거리는 상호, 수신호가 가능한 거리 이내여야 하며 쇼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하는 경우 쇼크리트 각 층이 상호 완전히 부착되도록 타설해야 하고 쇼크리트 타설 시 반발된 쇼크리트가 혼합되지 않도록 반발된 쇼크리트는 모두 제거해야 하며 쇼크리트 타설 종업원은 골제 반발이나 분진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쇼크리트 타설 작업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되 강 지보제 부분을 먼저 타설하여 강 지보제와 쇼크리트의 일체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니 쇼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두도록 하자 그럼 오늘이만 끝! 실퓨 하고 양 Bryce 50 30 50 260 60 4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